그 언젠가 나를 위해 못다발을 전해주는 것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대사녀가 보고 싶을까 피해자진 불렀자란 단발말이 꼭 대기선 그사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때면 난 꿈길을 헤매는데 그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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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갔다 말아 전하게 된 그 소녀 오늘따라 매일 함께 갔으냐가 보고 싶을까 이 여자 질기처럼 담배발에 꽃이 비신 그 소녀 반짝이는 맨날은 내 맘에 되살아라니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은 생각하고 그날은 그 일 맞을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본일은 그리움을 안기고 그 소녀 때면 다 채워두기 미워라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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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내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싶을까 귀에 젖은 울렛처럼 담발머리 꽃게빛을 부서니 반짝이는 눈물이 내 마음을 되살아라네 그는 내가 그냥 나를 위해 꽃다발을 불법 珠